안녕하세요. 봉천동 황금손 햄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동네에서 찍은 사진을 짜잔! 레트로 느낌이 나도록 바꿔볼 거예요. 햄린이들도 저와 함께 그려보면서 프로크리에이트의 새로운 기능들도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동작의 레퍼런스 기능을 켜줍니다. 보고 그릴 이미지를 불러와줄게요. 스케치는 리사 펜슬 브러쉬로 진행했습니다. 햄린이들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편한 브러쉬로 그려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레이아웃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사진을 잘 관찰하면서 그려보세요. 사진을 레이어로 불러와서 불투명도를 낮춰주고 대고 그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림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눈으로 관찰하고 옮기는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해주세요. 사진을 대고 그대로 선만 딴다면 사진이 없을 땐 무엇을 그릴 수 있을까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창작해서 그리시려면 관찰해서 그리는 연습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획을 긋고 나서 펜을 떼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위에 모양 편집 툴이 나타나요. 동그랗고 반듯하게 그리고 싶으시다면 모양 편집 툴을 활용해줍니다. 뒤에 구름 배경도 넣을 거예요. 동그란 보름달도 하나 전선도 그려줍니다. 살짝만 더 디테일하게 손봐줄게요. 저는 간단하게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그리면 또 허전하고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을 찾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안 그려줘도 허전해 보이지 않는 정도? 어렵네요. 이렇게 스케치를 끝내줍니다. 모든 레이어를 합쳐서 스케치의 투명도를 낮춰주고 선을 따줄 건데요. 모노라인 브러쉬를 사용할 겁니다. 크기는 10% 정도로 해볼게요. 저는 손이 떨려서 선이 반듯하게 잘 그어지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모노라인 브러쉬 속성에서 획경로 탭에 있는 스트림라인 값을 최대로 올려주세요. 또는 저는 기본 모노라인 브러쉬가 아니고 모두의 굿즈 유튜버님의 깔끔 브러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걸어드릴게요. 한번 영상 보고 만들어보세요. 스케치 한 후에 책을 부어줄 거기 때문에 선이 딱 맞닿도록 빈 곳이 없이 채워서 그려주세요. 롤 테라인 브러쉬 어 passou 벡 embarra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겹치는 부분들은 지워주면서 선을 정리해 줄게요. 자, 레이어도 정리 한번 해 줄까요? 표지판 스케치들은 하나로 합쳐주고 달과 구름은 따로 둡니다. 이제 색을 추가할 건데 스케치 레이어를 레퍼런스로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레이어들이 레퍼런스 레이어에 영향을 받아요. 보시면 추가한 새 레이어에 색을 부어보겠습니다. 레퍼런스 레이어를 꺼서 봐보면 딱 이 부분에만 색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을 부어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케치 선이 딱 맞닿아 있어야 색이 깔끔하게 원하는 부분에 들어가요. 색칠 공부하듯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레트로 색감 팔레트는 저번 영상에서 활용한 방법대로 이미지에서 뽑아왔어요. 참고 이미지도 링크해 두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나온 효과를 줘볼 거예요. 그래서 따로 레이어를 추가해서 색을 채워줍니다. 조정에 새로 나온 하프톤 적용해주면 이렇게 좀 달라지죠? 화면 프린트로 옵션을 변경해주면 좀 더 현란하죠? 산문으로 해주면 흑백톤의 배경이 투명이더라고요. 저는 전체 색상으로 진행해 볼게요. 색이 너무 어두운 것 같다. 색 조정을 좀 해줄게요. 배경은 맨 아래 새 레이어에 레이어 채우기를 선택하면 선택된 색상으로 전체가 채워집니다. 또 새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 구름 스케치를 레퍼런스로 바꿔주고 핑크색으로 부어줍니다. 다시 하프톤으로 들어가서 효과를 한번 줘볼까요? 이번엔 산문으로 해볼게요. 이걸 하면 무조건 흑백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준 다음에 핑크색으로 하고 싶으면 클리핑 마스크를 위에 추가해서 핑크색으로 레이어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핑크 땡땡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달에도 레퍼런스로 설정해준 다음에 노란색으로 달을 채워줍니다. 색을 모두 채우신 후에는 레퍼런스 레이어의 레퍼런스 기능을 꺼주세요. 글씨는 동작에 추가, 텍스트 추가 얘가 좀 업데이트하고 바뀌었는데 귀찮네요. 설정을 전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쓰고 싶은 말들을 써주고 햄찌에게로 글씨체 아이패드에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왜곡을 눌러서 각도에 잘 맞춰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쓰고 싶은 말들을 채워줍니다. 자, 여기서 더 레트로한 느낌을 내볼 건데요. 그러기 전에 레이어 정리부터 해줄까요? 구름이랑 달 레이어는 묶어주고 스케치랑 색, 달, 구름, 배경 이렇게 5개로 정리해주고요. 맨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해줍니다. 여기에 남색 정도로 레이어를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조정에 노이즈 효과가 보이시죠? 여기서 살짝 적용해주면 노이즈가 들어갑니다. 여러 옵션을 선택해서 원하시는 모양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 레이어의 속성을 소프트 라이트 정도로 적용해줍니다. 그러면 살짝 옛날 사진 감성이 나거든요? 화면에서 잘 보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달빛을 좀 추가해보고 싶어졌어요. 채색 레이어 위에 클리핑 마스크를 추가하고 달빛을 살짝만 넣어주겠습니다. fahren 해저 해전 짜잔 별로 차이는 안나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효과를 더 추가해 볼 건데요 이 세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줍니다 통째로 이 레이어를 색수차로 들어가셔서 아래 옵션에 옮겨 놓기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RGB가 3개로 갈라지는 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정신 사납고 눈 아프죠 진짜 살짝만 효과를 줍니다 그러면 옛날 느낌 나죠 이렇게 오늘 이것저것 활용해서 옛날 감성 느낌을 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일상 사진을 보고 새로운 레트로 감성 일러스트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응용해서 재미있는 그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설정 감사합니다 햄찌에게로 구취 금지 다음에 봐요 햄린이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